대원의 사랑 죽기 직전까지 숨을 참고 있는 이 꼬마 에디 올림픽 숨 참기 종목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에 그딴 종목은 없죠 에디는 그저 놀기만 좋아하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올림픽에 대한 애정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운동신경이 그지가 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는 절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실제 선수들처럼 훈련에 훈련을 거듭한 결과로 유리창을 깨먹었죠 응원을 해주던 부모님마저도 점점 에디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애들의 시스템은 원래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도록 되어 있죠 에디는 어느새 스키에 빠져있었습니다 다른 운동들과는 다르게 꾸준히 도전했었던 스키 에디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스키를 탔고 어느새 영국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설 기회가 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잠시 머물렀을 뿐 원래 에디에게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상심한 에디는 아버지의 일이나 도우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 하는데 현실을 깨달았지만 그의 올림픽에 대한 갈망은 여전했습니다 에디는 아직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어느덧 TV에서 방영 중이던 스키점프가 그의 눈에 들어왔고 에디는 이번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림픽에 도전하려 합니다 당시 영국엔 스키점프를 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는데요 결국 에디는 스키점프를 배울 수 있는 독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디에게 있던 건 열정뿐 당장 지낼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스키점프 경기장 음식점에 숨어 들어가 몰래 쪽점을 청해보는데 걸렸죠 다행히도 에디는 가게 일을 도우기로 하며 당장 지낼 곳은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스키점프대로 향하는 에디 15미터 점프에 쉽게 성공한 에디는 욕심을 내서 바로 40미터 점프에 도전해봅니다 그래도 스키 국가대표 선발점까지 간 짬바가 있는데 40미터도 쉽게 실패했네 하지만 에디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자에게는 깊이 성공이 오기 마련이죠 에디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에디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이 경기장의 청소부 피어리입니다 갑자기 웬 청소부가 훈수를 두나 했더니 그는 왕년에 한가닥 했던 천재 스키점프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있는 인성 때문에 국가대표에서 퇴출당했었던 좋지 않은 이력이 있었죠 그렇게 에디는 피어리를 찾아가 코치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나가려 했죠 다음날 에디는 한 정상급 선수의 멋진 점프를 지켜보게 되는데 피어리는 에디의 열정을 짓밟아 버립니다 근데 저게 팩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리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에디 옆 테이블에 다른 선수가 시비를 걸어옵니다 아주 혼쭐이 나겠네요 혼쭐이 납니다 정신을 차린 피어리는 홧김에 에디를 코치해주기로 합니다 가장 높은 스키점프대인 90미터 점프대 피어리는 에디에게 90미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줍니다 피어리는 직접 90미터 점프를 보여주기로 하고 청소부 따위가 90미터에 도전한다는 소식에 다른 선수들이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이제 막 선수가 된 새내기들에게 현역 시절 최고의 천재라 불렸던 피어리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죠 피어리의 점프를 보고 가슴이 불타오르던 에디 그 불타오르는 가슴을 안고 다시 한번 40미터 점프대에 올라섭니다 피어리에게 용기를 얻어서인지 40미터 가볍게 성공 그렇게 에디는 분위기를 타서 한 번에 70미터까지 도전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죠 그래도 도전 컨디션이 좋았던 에디는 70미터도 바로 성공할 것 같아요 죽었죠 죽었을 것 같아요 안 죽었어요 아직은요 에디의 병문안에 온 피어리는 에디가 보고 있던 자신의 스승이 센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겐 부족했던 스승이 말한 그 의지가 에디에게 보였던 피어리 그는 에디에게 본격적인 훈련을 시켜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에디는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 작은 대회에도 나가보고 드디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된 에디 바로 나가리였죠 선수 한 명 출전시킬 때마다 큰 자금이 들어가는데 에디는 매달은 커녕 되려 영국의 비우승거리가 될 수 있다며 영국 올림픽 위원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에디의 출전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피어리 형이 어떻게든 해주겠죠 에디는 부모님의 돈과 차까지 훔쳐 피어리와 훈련을 떠나게 되고 올림픽 출전 자격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식기록을 재보는 자리에서 드디어 61미터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번엔 진짜 올림픽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1988년 캐나다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가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종목들 중 가운데 가장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했던 스키잠프 금메달 유력 후보 선수의 등장으로 모두가 환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잔뜩 긴장한 에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갈망하던 올림픽이란 꿈의 무대가 드디어 에디의 발밑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첫 도약을 한 순간 무사히 착지하는 데 성공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다른 선수들에 비해는 보잘것 없는 기록이었지만 영국의 최고 신기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한몬댄스 진심으로 기뻐하는 에디의 모습에 사람들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메달 하나 없이 이번 올림픽의 대스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실력있는 유망주 선수들의 기자회견이 텅 비게 만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의 인기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생긴 걸지도 모릅니다 한순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멋진 올림픽 선수가 꿈이었던 에디에게는 잠시나마라도 얻은 이 유명세가 되려 공허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위험한 90미터 점프를 올림픽 본선에서 처음으로 도전해버리겠다고 발표합니다 피어리는 그런 에디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에디를 믿고 용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하지만 90미터는 용기만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드디어 90미터 점프 시합날 역시 유명인사답게 많은 사람들이 에디를 향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피어리도 마지막으로 에디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에디는 다시 한번 올림픽의 꿈위에 올라섰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90미터 점프대는 까마득해 보였지만 에디는 이곳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모든 것을 향한 발을 레디뎃었습니다 재능도 없고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믿었었지만 기록과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에디의 모습이 이 자리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순위는 꼴찌였지만 평생 동안의 꿈을 이뤄낸 에디 이날만큼은 그가 진정한 주인공이었으며 그렇게 올림픽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무사히 귀국한 에디는 운동을 반대하시던 아버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가 아닌 참가하는 데 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닌 노력이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페르탱이 한 말입니다 에디는 아마 이 말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 중 한 명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각색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실제로 에디가 올림픽 대회에서 꼴등을 하면서도 영국 신기록을 세우고 동시에 스타가 되어버린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킹스맨과 엑스맨의 케미가 돋보이며 운동을 하지도 않는데 스포츠 정신을 심어주면 밀려오던 감동이 참 매력적인 영화였습니다 영화 독수리 에디 추천드리며 어디로 가게 좀 해!